1. 2. 3. 6. 5. 5. 5. 5. 5. 5. 뭐 하나 줄까? 그만 좀 드세요 개장님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럼 네 거냐 임마 이게? 이 새끼가 뭐.. 아니.. 아이고.. 이 새끼는.. 마누라랑 지새끼 버리고 어디로 도망간 거야? 그나저나 저 집 아줌마는 평생 남편 옥바라지 하면서 살겠어. 에휴.. 화장실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씨.. 야.. 물 빼올 테니까 잘 지키고 있어. 응? 아.. 미안해.. 네 보물상자인데 아저씨들이 그냥 가져와서.. 아저씨.. 응.. 우리 아빠.. 아저씨들이랑 비밀 소사하는 거 아니죠? 슈퍼집 오줌마가 그랬어.. 우리 아빠가 못 땡겨 듣다고.. 그래서 잡아온 거라고.. 우리 아빠.. 나쁜 사람이에요? 아니야 그런 거.. 응? 아직 아무것도 몰라.. 아저씨들.. 그랬을 때 딱지 모았었는데.. 혜택 것도 다 모았어요? 선동열 것도요? 아니.. 선동열 것만 먹고 했어.. 나중인데.. 그것만 없어요.. 시내 문방구에는 있다고 한 거 같은데.. 엄마가 혼자선 못 가게 해요.. 집에 가자.. 어? 아빠 데리고 올게.. 야.. 야.. 안 돼줘.. 야 인마.. 야.. 야.. 어디 가 인마 너.. 아.. 나 이제 그만하네.. 공중전화에서 문방구로 건 통화 내역이 있다고 했죠? 아.. 네.. 그.. 선동열 선수 야구 딱지 산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.. 어디요 거기? 저기.. 사거리 지나서요.. 두 번째 골목에서 상을 쪽으로 외전이요.. 아무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.. 아무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.. 수배 중인데 올까요? 올 겁니다..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라면.. 올 거예요.. 저.. 제가 전화드렸다는 사람입니다.. 아.. 들어오세요.. 네네.. 여기다 뒀는데.. 아.. 여기 있네.. 자.. 이게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건데.. 네.. 오늘 알았으면 다른 손님한테 팔았을 거예요.. 아유.. 그러니까 제가 선금 걸었잖아요.. 빨리 좀 주세요.. 어머.. 아유.. 형사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아니 뭐.. 서러우셨나? 아니.. 여기서 만나니까 엄청 반갑네.. 아니 미용실에서 좀 찾아오고 그러세요.. 네? 우리 말수이가 형사님 엄청 찾았는데.. 한청호 씨.. 서해 같이 가시죠.. 에? 아니.. 서해는.. 왜요?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런데.. 내일 서로 찾아뵐게요..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.. 여기서 긴급 체포할 수도 있어요.. 수갑은 채우지 않겠으니.. 저와 같이 가시죠.. 이건 제 부탁입니다.. 하하.. 아니 그.. 뭔가..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.. 어.. 어..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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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아니 왜 이러세요.. 제가 무슨 죄를 줬다고 이래요.. 도박장 개설.. 그리고 사례염이요.. 잘 아시잖아요..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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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얘기예요.. 에? 아니.. 도박장군 뭐고 또.. 사례는 또 뭡니까? 한충호 씨가 로타리파 총책인 거 알고 있어요.. 응? 그리고 어젯밤.. 고영숙 씨가 여관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.. 영숙이가 죽었다고요? 고.. 고영숙이가? 지.. 진짜예요? 아.. 아.. 근데.. 제가 영숙이를 죽였다는 겁니까? 제가요? 제가 영숙이를 왜 죽입니까? 아.. 무슨 말도 안 돼 저래.. 오사장님 거예요.. 아.. 아.. 그놈이에요.. 그놈이 영숙이를 죽인 거라고요.. 오종만이요? 네.. 제가 밖에 나온 사이에.. 방 안에서 영숙이가 누구랑 싸우고 있었거든요.. 아니요.. 오사장이었던 거 같아요.. 아니요.. 아니요.. 오사장이 거기 맞던 게 틀림없어요.. 사실이에요? 아.. 그럼요.. 제가 영숙이한테 거짓말을 왜 합니까.. 선생님.. 나 아니에요.. 나 진짜 아니에요.. 내가 빌어먹을 짓 하고 다니는 거 맞지만.. 난 사람 죽이지 않아요.. 살인이라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.. 흠.. 흠... 흠.. 의사님.. 정말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세요?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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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습니다.. 이젠 한충희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.. 흠.. 진짜예요.. 의사님.. 감사합니다.